제가 어제 밤에 직접 가봤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마스크와 손 세정제를 구하기가 어렵다는데 진짜일까?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 못 느끼고 있었는데요. 어제 제가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한번 그 화면을 보시죠. 월그린이라는 대표적인 미국의 약국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스크가 손 세정되었고 손 세정제가 손 세정되었죠? 언제 손 세정되었죠? 뭐? 언제 손 세정되었죠? 오늘? 몇일 전에? 마스크가 1주일 왔어요. 아, 마스크가 1주일 전에? 네, 1주일. 네, 1주일. 아, 여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 그럼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아, 여기 없죠. 손 세정제. 아, 이번에는 또 미국의 굉장히 큰 약국이죠. 그래서 CBS 파머시 한 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Excuse me, ma'am. Excuse me. Do you know where I can get like masks and hand sanitizers? We have none. None? Is it also Dow? We are totally empty. When? Since when? Since Coronavirus. Really? When you will have it? Walmart don't have it. Walgreens don't have it. And nobody has them. And nobody has them.